이기고 꿀잠 자야되는데 이기고 꿀잠 자야되는데 아 뭐 재밌는거 없나? 어? 이겼다 이겼다 칼돔부시 사모이다 푸니있냐? 이 게임은 탈론 이 게임은 탈론 이 게임은 탈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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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리그의 레전드 이 친구는 억지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와 나이스 우리 탑 아 타워 야 왜 왜 고치를 못 맞춰 이건 뭐야 이분 너무 평화로운데? 제가 봤을 때 이분 미드라이너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소프트워 스타일인데 이거 평화로운데 너무 이분 너무 소프트워 스타일인데 진짜로 오오 드디어 견제 이러니까 이러니까 견제할 맛 납니까? 견제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약간 이해가 가긴 한다 가만 안쓰죠 택스 어디있을까 하고 저러 너 아무래도 평균이 오냐? 약쟁이야 이거? 와봐 와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준다 오케이 아 뭐야 이건 또 아니 빨리 빼 아니 이번엔 또 치스 먹으러 왔잖아 이거 미드냐? 진짜로? 근데 미드 쓸라고 이거 연담이지? 와 약쟁이야? 뭐하자는거지? 까비 어 까비 잡은건데 흑 세르라 왜 또 남는거 또 승어 뭐야 왜그래 친구 아 퀸한테 그러지말라고 저 친구 착한 친구라고 뭐가 착한데 도대체 저 형 저 형 나 한데도 안 때린다고 착한 형이야 와 퀸형 너무 불쌍하다 이거 이거 지면 저는 팀들이 욕할거 아니야 자기는 와 어퀴 맞췄어 Q평 어어 드디어 이득이냐 이거? 난 모르겠어 안죽냐? 안죽죠? 안죽죠? 아 안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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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세요 뭐야 Q를 왜 껐다 써 난 죽죠 디지세요 약쟁이 죽어야죠 아니 왜 또 퀸 왜 또죽어 퀸형 지금 와드파그로 갔다가 죽은거 안보이냐? 퀸형 왜 또죽냐고 시체 위치 지금 너무 불쌍해 이거 퀸 왜 또죽 어 우와 우리팀 미친 미친 듯이 잘하는데 와 잘한다 잘했다 잘했다 우리 친구들 잘했다 잘했다 그렇 야 그걸 왜 타 그걸 그걸 실화냐? 욕 나왔지롱 응? 아니 그거 나 이거 왜왔냐? 야 이걸 이렇게 한다고? 야 스틸을 봐야지 이거는 이거를 근데 어 너 스틸해도 용 나와 스틸하는 용왕 응 와 롬보이 조냐야 아우 비년한 째 뚜까맣고 죽는다 야 그럼 그만 파세 이게 안죽네 이게 안죽네 왜 죽어 까비 던지좀 할꺼? 뭐야 이거 몰라 이 친구 왜 화났어 이 친구 왜 화났어 뭐야 니시해주냐? 약간 설렁설렁해도 돼 약간 설렁설렁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봐봐요 이렇게 막 1대1 교환하고 그런다니까요 아무리 던져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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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형왜리케 arm았어 그 형 너무 많았잖아 잡골에 모든거를 남겨두고 왔다 빨리 와라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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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흐흐흐흐흥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아하 꿀재비 한번 싸울까? 그래 어! 어 뭐야 이거 갑자기 어! 어 뭐야 이거 반갑네 아 이 형 왜 이렇게 화났어 또 도빙 야 나는 퀸을 불렀는데 상대팀은 더 많이 불렀군 오케이 야 졸렬하게 퀸 부르고 1대1 뜨자고 하냐? 아니 형은 4명 3명 불렀다 어디 보세요 뭐야 이거 아 아 이 형 내가 잘못했어 죽어 야 야 나도 병 넘을 수 있다고 또 죽여 전멸에 대해 전멸에 대해 보셨죠? 전멸에는 데미지가 있다 증명했습니다 전멸에 대해 왜 또 아아 뭐야 이거 아니잖아 안보이지롱 아 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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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꿀맛띵 세퍼맛 흠 잠시만 이넘 아 잘 살 살 좀 해 봐 왜케 아..왜케..왜케 빡겜했고..아.. 재밌게 좀..어? 재밌게 막판하고 갈라 했는데 왜이렇게 빡겜해 빡겜하니 지금 아주 즐겁게 게임하고 있는데 너무 빡겜했어 페이컬 세일 훈이 Of course 페이컬 누읍 페이컬..눕 아니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탁! 그렇지 탁! 탁! 할 수 있어 친구들 탁! 친구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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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벽 넘는거 재밌다 벽이나 잔뜩 넘어야겠다 이거 탈론할 때 일로와 일로와 SKT F보트 일로와 피해주고 야 잠시만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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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소련했어? 아하아 SKT F보트 아 이겼다 역시 졌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뭐..왜 사기 책무래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오늘의 스트림은 끝났어요 오늘의 스트림은 끝났어요 오늘의 스트림은 끝났어요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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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